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의원이 중초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중진공 내 부적절한 성진과 실적조작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직 이사장은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선호에 따라 성진시키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폭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군. 완전히 조직 내에서 아주 절대적인 독재자 행세를 위한 폭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업무성과 등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아닌 행동 또는 평가가 아닌 동향, 동훈 그리고 자신의 개인 민원을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사 혜택을 줬다는 것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의실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들은 이상직 당시 이사장과 그의 아들 해외 골프에 동의하는 등 사측 활동에도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의 휴가 기간에 맞춰서 직원들도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 이런 지시를 잘 따른 직원은 성진하고 기대에 못 미친 직원은 지방 근무 발령이 나는 등 자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사업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중진공이 조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 인큐베이트 사업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는 현지 동향보고 등의 계량평가에서 모두 19개 지역 가운데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본사협조수치 등 비계량평가를 거치면서 최정성과에서는 1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비계량평가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숫자로 딱 떨어지는 계량평가에서는 꼴찌였다가 갑자기 최우동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실은 이러한 의혹을 권고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진공 성과조작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당 이사장 시절 기초의원 또는 지인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1일 이상직 의원의 측근 A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 전북 전주얼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각족 비리와 이에 대한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와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는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이 직업 보증을 써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8개월째 임금을 체벌한 이스타항공은 얼마 전 600여 명을 무더기 정리해 보였습니다. 이상직 의원과 가족들은 아무런 법적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개인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의원이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차명주식 논란 그리고 친척의 회사 돈 횡령 등 숱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는커녕 감독당국의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당 관계자가 나서서 노조의 채불 임금의 절만만 받고 합의하라고 종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이게 요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 자기가 있던 조직에 그것도 공적기관에 공공기관에서 폭군처럼 행동을 했다. 사적인 평가가, 사적인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동향인가 동문인가? 자기 민원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 정말 기가 찰로롯입니다. 이게 바로 2018년 3월에서 2020년 1월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상직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있었던 때도 역시 문재인 측의 어떤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마치 폭군처럼 중세 시대의 절대군주의 폭군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이 기업도 가지고 그것도 기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랍의 실직이 안 좋자 600명을 마구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독기관, 노동부나 이런 기관에서 제대로 제재도 하지 않고 진상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상직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탈당. 탈당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공천을 주고 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문재인 정권은 유난히 특권과 반칙을 배제하겠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공정, 정의를 내쉬어 오면서 말하자면 촛불정신을 내쉬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칙을 많이 한 사람,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 불공정한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많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치를 이번에 많이 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들이 말하자면 적폐라고 몰았던 그 세력들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그 적폐들이 고스란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그 주변 세력들에게 집권 세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적폐를 몰아내자고 외쳤지만 그 안에, 자신들의 그릇 안에 고스란히, 적폐가 고스란히 이렇게 태적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새로운 적폐 정권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적폐 누가 청산해야 하겠습니까? 성창경TV였습니다.